오늘은 조합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1시에 여기 명성 글로리아 센터에서 총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총회장입니다 2층에서 총회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들어오셨네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 이렇게 많이 와서 성원을 오면서 성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정자로 성명해지고 들어왔습니다 양은 성형과 함께 여기 성함 정해주시고요 지금 아니어도 대야지만 양념 670원 잘 꾸는 데다 하나 붙여주시고 이름 병자랑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분 좀 주시겠어요? 지금 안 나와요? 네, 포토북으로 가시네요 신분 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모수가 어떻게 되세요? 부모수가 어떻게 되세요? 오늘 2023년도 정기초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72 반대 12 기콘 및 무효 6표로 출석조합원의 과반투 이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1호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호 안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총회 해외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oxid자 jog spent 감사합니다.